We are looking for a university, no? Who? Who was his name? Yeah, university. I get that all the time. 취재진은 괌 지역 어디에서도 M 대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한국인 이사장이 괌에 설립했다는 W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만 보면 꽤 규모를 갖춘 대학인 듯 보입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 대학은 앞 건물에 가려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건물 한 동이 전부. 유니버시티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낡은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라고 하면 완전히 캠퍼스가 넓고 그런 걸 생각하지. 누가 유니버시티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렇게 한다는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여기 노칼 주민들이. 사무실을 지키던 학교 직원은 취재진에게 괌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라인 대학교라고 소개합니다. 부안 가버리멘트에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온라인 스테디, 사이버 스테디. 이 대학 역시 괌 세무국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학인데도 건물 한 도서실에는 낡은 한국어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대학교 교직원은 현지인 단 두 명뿐입니다. 어휴가 이렇게ем.? 여성년에 일은 혼자서 일한다면, aqui에 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년에 일어난 사이에서, 당일 저녁. 한 달 내부? 다음 날, 그분은 오후에 일하며, 청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지원은 졸업식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학생들이 올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은 대구에 있는 W대학의 사무소를 찾아가 이 대학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학은 2003년 말부터 12개 학과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체 교수가 몇 명인지 묻자 대학 이사장은 답변을 얼버무리며 교수 중에는 동경대학 박사 출신도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말을 바꿉니다. 확인 결과 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강의는 대부분 신학과목 수업. 게다가 모든 강의는 이사장 자신이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 쪽이니까 이사장님이 많으시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가 이런 것이지만 신학 쪽으로 많거든요. 상설립자, 설립자 의도대로 가는 그게 많잖아요. 학교들이, 인연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립자가 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저희들 거의 대부분 학교식 부풀하고 해도 반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거의 신학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학교 이사장은 지난해 가짜 박사 학위를 남발해 경찰에 적발됐던 한 미국 신학대학에서 학사와 석 박사 전 과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년 걸리셨습니까? 학사, 학사, 박사 하시는데? 한 10년 정도 해서요. 그 다음에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수진은 대부분 현직 목사들. 학교 측은 이들 목사들이 봉사 차원에서 대부분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이름만 올려놓으셨지 직접적으로 월급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실제 강의를 안 하니까. 이제 그 강의 하는 과는 조금씩이라도 인사를 했죠. 조금씩이라도. 얼마씩 주시는데요? 이제 그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필요할 때 조금씩 용돈을 좀 드리는 그런 경쟁이죠. 박사 학위를 줄 정도의 강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박사한테는 이제 그 영어 강의도 있고 한글 강의도 있고 그랬죠. 저희한테 보여주신 건 영어 강의는 하나도 없는데요? 어디 영어 강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학 이사장에게 왜 괌에다 대학을 세웠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굳이 괌에다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가볼텐데 이제 학교 그 설립보다 더 다른 주보다도 과한은 조금 쉽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제 과학은 이제 그 관광 듣고 기대돼요. 네, 관광 듣고 기대돼요. 좀 일반 이제 애매이라든지 인구점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이제 그 좀 혜택매이라든지 이런 게는 조금 다른 쪽보다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괌에 미국 박사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교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쉽게 학위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교회가 주꾸만 교회일 때는 뭐 그런 거 없다가 교회 사이즈가 좀 커지고 하면은 이게 그 외부적으로 자기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드러내놓을 만한 어떤 학위가 없으면 그런 콤플렉스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공급원이 있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 가운을 착용하고 박사 가운을 착용하고 박사 가운 두 번째 거